자 이제 시상합니다. 제17회 양촌곡감축제 전국가요제 이제 참가자들 모두에게 오늘 입상자 그리고 오늘 영예 대상 한 분에게는 가수 인증서도 쓰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수에 또 가수로 할 수 있는 등용문의도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상을 해드립니다. 먼저 인기상부터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상 시상에는 우리 박오석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인기상 두 분 각 상금 10만원 그리고 우리 상을 받으신 분은 가시면 안됩니다. 상을 받으신 분은 모두 여기 앉으셔서 다음 있을 상금에 대해서 받아가시는 방법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 받는 분 다 그냥 계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기상 받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맛깔스럽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가요계 또 이런 스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용도사 내리지 박효선 양 어서오세요. 네 상금 10만원과 그리고 인기상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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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인기상 기념촬영 한 번만 잠시만요. 네 우리 현서장 촬영 빨리 빨리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념촬영 한 번 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자 우리 위원장님 계속 인기상 한 번도 있습니다. 인기상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보라피디 영서 권민호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기상 두 분 함께 기념촬영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동상시상으로 하겠습니다. 동상시상에는 우리 김동주 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금 10만원과 상장이 수여되겠습니다. 동상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멋지게 잘 부르셨습니다. 나야나 이명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상 수상하셨고요 상금도 함께 시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함께 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은상시상 하겠습니다. 상금 20만원 수여되겠습니다. 네 은상시상에는 우리 김남천씨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멋지게 응원해 주시고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은상 사랑참 최유진씨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상금과 함께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금상 시상해드리겠습니다. 시상에는 김용남 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금상에는 상금 30만원과 상장이 수여되겠습니다. 금상 네 면장님 이쪽으로 보고 계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 상을 받죠. 네 면장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상을 생보는 게 처음 시상해보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누구없어 신소희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잘 하시고요. 이제 대상 한 번 시상 나와드리겠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끝나고 바로 1절만 우리 대상 앵콜을 하고요. 여러분들 좀 내려가지 마시고 계시면 대상 수상자 1절 한 후에 그다음에 다 같이 내려가시면서 선물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 시상에는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현용원 추진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상금 50만원 그리고 대상에게는 대한예술문화폭지사 종합회사 가수 인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대상 형용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내 가슴에 김태훈 씨 축하드립니다. 상금 50만원 네 그리고 계속 네 아니 구호적으로 마주 좀 서 계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예술문화복지사 종합회 가수 인증서 대상 상기자는 제17회 양총곡강 전국가요제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본협회 정관에 의거 가수 인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15일 대한예술문화복지사 종합회 회장 이재당 축하드립니다. 가수 인증섭 함께 발표해드렸습니다. 김태훈 씨 축하드립니다. 기념촬영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 건네주십시오. 오늘 대상 내 가슴에 1절만 앵콜을 듣고 바로 추첨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대상공 함께 끝나고 나면 모두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에 앵콜곡 음악 주십시오. 잠시만요 아직 같이 좀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 가슴에 누가 있는지 내 가슴에 누가 있는지 당신이 터져날면서 왜 아직 왜 아직도 내게 오지 않는 건가요 사랑은 사상으로 지키는 거라고 후회할 땐 이미 늦은 거라고 당신이 먼저 바래놓고 당신이 먼저 잊어버렸나 내 가슴에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즐기차게 살면서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려가시면서 참가 선물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박호성 주민위원장님 김동주 단장님 김남순 시원님 김영남 변장님 현용원 추진위원장님 올라오셔서 추첨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첨 추첨함 이동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시댁